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뉴스입니다. 지난주 5만원권이 유통을 시작했는데요. 최고의 권이 등장한 만큼 나라 안팎으로 우리 돈의 가치도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뉴스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이 짧아집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지가 우리시 대표 브랜드 쌀인 용인 백옥쌀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용인 서울 간 민자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자전거 대행진이 있었습니다. 지립도서관이 운영시간을 늘렸습니다. 자료실은 밤 10시까지 열람실은 자정까지 개방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해설을 곁들인 클래식 공연이 잇따라 열립니다. 현납이 후유증을 앓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보건소가 실시합니다. 교회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신봉동 주민자치센터를 소개합니다. 공장 등록 신청을 포함한 총 83종의 민원 처리 기간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행정서비스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법정 처리 기간이 7일 이상인 64개 민원 사무의 처리 기간을 단축해 총 306일의 법정 처리 일수를 줄였던 우리시가 법정 처리 기간 3일 이상인 민원 사무 83종의 처리 기간을 38% 단축합니다. 공장 등록 신청 외 61종은 법정 처리 기간인 352일을 214일로 40% 줄이고 국유재산 대부 신청 외 16종은 356일에서 233일로 산지 전용 허가 외 3종은 120일에서 78일로 35% 단축합니다. 특히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청은 현행 7일에서 3일로 상수도 보호구역 행위 허가 신청은 21에서 9일로 각각 처리 기간을 절반 이상 줄입니다. 시는 이처럼 단축된 민원 처리 기간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는 등 민원 행정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쓸 계획입니다. 쌀 소비가 생산량에 미치지 못해서 농가의 시름이 깊은데요. 시가 우리 지역 대표 브랜드 쌀인 백옥쌀 소비 촉진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가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을 돕기 위해 지난 5월부터 TF팀을 구성하고 백옥쌀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용인시 공직자들에게 행정망을 통한 구매를 유도, 백옥쌀 소비에 앞장서도록 한 데 이어 서귀포시를 찾아가 5톤가량의 쌀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음식업지부와 협의해 7월까지 관내 음식점에 할인된 가격으로 쌀을 공급하고 홍보 영상과 광고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확립, 용인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용인장터 이벤트 실시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도농 상생의 길을 여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용인 서울간 민자고속도로가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28일 시원하게 뚫린 이곳에서 자전거 타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전거에 몸을 실은 남녀노소 참가자들이 도로개통 구간 중 왕복 16km를 달립니다. 용인 서울간 민자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 행사는 오전 9시 반, 관악 오중주와 사물놀이 공연 등 식전 행사로 흥을 도둔 후 본격 시작해 1시간 3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기흥구 영덕동에서 서울 강남구 세곡동을 잇는 용인 서울간 민자고속도로는 총길이 22.9km로 흥덕, 광교, 서수지, 서분당 등 용인관 내 4개 IC를 포함해 모두 6개의 IC가 설치됐으며 용인에서 강남권으로의 접근 시간을 30분 이상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 휴가는 책향기 가득한 도서관에서 어떨까요? 관내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늘렸습니다. 시립도서관이 평일 낮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학생과 직장인들을 위해 열람실을 자정까지 개방하고 야간 교육 강좌도 개설합니다. 역북동에 위치한 시립도서관 본관은 지난 1월부터 종합자료실을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세미나와 독서 동아리를 야간에 개설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시립도서관 본관을 비롯해 수지, 구성, 죽전, 동백 본관도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자료실은 밤 10시까지, 열람실은 자정까지 열어 시민들의 활발한 이용이 기대됩니다. 시립도서관은 연장 운영과 함께 청소년,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글쓰기 교실과 독서치료 강좌 등을 다채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클래식 음악 하면 왠지 어렵고 멀게 느끼기 쉬운데요. 관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클래식 공연들이 잇따라 우리 시를 찾아옵니다. 7월 1일 기흥구청 광장에서 열리는 금난세의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여행.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세가 유라시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용인 시민을 만납니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과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등 대중에게 익숙한 선율들을 골라 해설과 함께 연주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클래식을 선사합니다. 또 오는 10일 여성회관에서는 국립오페라단이 펼치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가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 해설과 함께 콘서트 형식으로 공연됩니다. 무더운 여름밤, 가족과 함께 시원한 클래식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뇌졸중과 알츠하이머 등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들께 재활운동과 한방시술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들이고 있습니다. 편마비로 인한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은 보행, 말하기, 자세 등 생활 속 작은 움직임에 큰 불편을 겪습니다. 보건소가 이러한 환자들 중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능력과 사회성 개발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한방, 운동, 사회성 강화의 세 영역에서 전문의와 운동처방사, 전문강사들이 개인별 상태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관절의 가동 범위를 향상시키는 재활운동과 침시술 등은 일상으로의 복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모든 과정을 무료로 실시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도 가볍습니다. 시작이 빠를수록 회복도 빠른 편마비 재활치료, 보건소는 한방과 접목한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방침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센터의 봉사활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효의 실천을 활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신봉동 주민자치센터를 문진희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용인시 수지구의 신봉동 주민자치센터. 그 문을 열자마자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3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곳입니다. 하지만 신봉동 주민자치센터의 직면목을 볼 수 있는 활동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기본, 교환해보로서 최근에는 효사상을 담은 특성화 사업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 그 따뜻한 성질들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볼까요? 신봉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4월부터 시의 지원과 자치센터의 힘을 모아 효의 지팡이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모종이식에서부터 지팡이 제작까지 자치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직접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기 위해서 논의 끝에 지팡이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드리는 것도 좋지만 주민자치원들이 노인들의 정성의 기틀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지팡이 이렇게 심게 됐습니다. 오늘은 명아주 주변의 제초작업과 페트병을 활용한 칠작업이 무더운 날씨 속에 진행됐는데요. 이외에도 신봉동 주민자치센터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환경정비사업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가을 명아주를 수확해 내년 어버이날 어르신들의 또 다른 다리가 되어주는 날 신봉동 전체에 이승곳이 활짝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6.25 한국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고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추념 행사가 지난 25일 제3군 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서정석 시장과 심노진 시의회 의장 등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정석 시장과 정용배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악천 환경개선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시민의 요구와 현장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처인구 대표 도심 하천인 금악천을 자연과 사람, 문화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여가공간으로 바꿔나갈 방침입니다. 처인구 백암면 내수공마을에 지난 22일 수원검찰사랑봉사단이 방문해 일사일촌 농촌사랑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25명의 봉사단은 이날 감자수확과 포장을 돕고 기금으로 마련한 에어컨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시가 취약지역을 방문해 위기가정 무한돌검사업과 한시생계사업의 대상자를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주민센터와 구청주민생활지원과, 시청복지위생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절교육관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절학당을 운영합니다. 참가신청은 7월 10일까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팔당호 청소년 생태환경탐사가 8월 4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중고등학생들은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올해부터 기상청이 장마예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장마예보는 없지만 건강예보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주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